지난주에 초기자매가 연례 목사님이 하신 말씀 시작의 길을 가지고 말쯤 첨짐이로 길을 열었어요. 그 다음 차자로 제가 지명을 받게 되어서 말쯤 첨짐이를 하게 되었어요. 말쯤 첨짐이를 하면서 우리를 향한 목사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읽어줬어요. 네, 오늘 말쯤 첨짐이를 하면서 준비해 써놓은 글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말하인드 훈련이 안 되어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머릿속이 백지가 돼요. 그러면 할 말을 놓치고 하는 게 태반이고 잘 되지 않는 발음으로 정리된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간 길로 가는 게 10중 8구예요. 이 사실을 잘 아는 친애자매가 전부터 글로 짜서 말 좀 하라고 강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준비해서 따라가 보려고 해요. 그러고 전에 생애의 간증이라고 글로 내놓은 것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주신자 자매 덕분에 조회 생활기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생애의 간증이 미워한 정으로 중간에 끊겼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런 가운데 필연적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생애의 간증, 생애의 간증, 오늘 말씀 제목이 서로 관련이 있어가지고 추억이 자매 덕분에 지명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생애의 간증을 마무리할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추억이 자매 덕분에 이 기회에 주신자 자매하고 추억이 자매한테 감지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아멘 또 기회가 되면 생명이 정으로 나아진 만큼 알아주면 오늘 녹췄한 생애 간증이 보충되고 확장되어져 주님이 온전하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멘 정정은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띄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선포를 일방적으로 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중에서 창세기는 하나님과 사람의 시작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일장일절만 보더라도 사람이 개념 속에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으로 문헌을 열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시인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빛으로 오면 제일 먼저 나의 근원을 보게 되고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기 전에 사람을 지으신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전능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있게 된 자식을 알게 하죠. 달성 여행식에서 본 목사님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해요. 따지로 온 사람의 말에 목사님은 조용하지 않고 어린 양처럼 잠자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마른 땅에서 조절한 연한춤 같고 볼 모양도 풍켜서 없죠. 내가 허무할 곳이 없는 것 같아도 너무나 진실한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져가지고 내 뇌리에 깊이 박혀있어요. 그리고 샘 좋듯 끊임없이 그것도 자연스럽게 말씀할 때의 목사님 모습은 내가 알던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어가지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게 돼요. 추춘회할 때 목사님이 충주에 오시면 나는 진압차를 돼가지고 가게 돼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종용도 같이 그랬죠. 종용하고도 나중에 재봉 형제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타이핑한 문서를 보게 되었을 때 나에게 창세기가 제대로 열려 보여지게 됐어요. 음청을 들었을 때는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도 모른다고 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나도 거기에 포함돼서 인정되더라고 피조물로 그후부터 내 아이들은 피조물이 정해졌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고 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첨파하는 말씀인 것처럼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됐어요. 일방적이었지만 나이에 없는 개념이었고 이방이었으니까 또 나를 알게 하는 말씀이었고 그가 먼저 열어 보여주는 책이 너무 쉽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희미했더라도 내가 불을 따라가는 게 마땅해 보였어요. 많은 책에서 찾고자 했던 길이었는데 보이지 않았던 이 인생의 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줬다는 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또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명의 경험이 생겨야 알 수 있는 것이지 때문에 어부할 수 없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돼요. 말씀이 내 생명이 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 돼요. 그만큼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정체 중에서 시작이고 본원적으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평생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강으로 하나님의 사제 오심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들으면 창세기 1장 1절과 달리 틈이 발생해가지고 뭔가 달라진 모습이 보이죠. 1절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시작이 있고 온전한데 2절에 오면 2절에 오면 땅이 물에 덮여있는 땅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로 덮여있는 땅의 문제 서로 뭔가 달라진 모습이죠. 이것은 뭐냐면 적어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창조에 방해한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제주로 가면 예를 살림성이 있는데 그 문은 열정진주문으로 항상 열려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진주는 밖에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자지 생명으로 이물질을 자지 생명으로 감춰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하는 것을 얻어버린 거죠. 이처럼 진주문은 승리의 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방해자 적이 있었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에 있다고 하는 자식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을 보면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에요. 지식과 능력 종교 쪽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척 부르켜요. 또 자연세계를 보면 사람이 없는 땅과 집은 오래되면 잡초가 되고 잡초로 접히잖아요. 잡초로 접히고 폐허가 돼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폐허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냥 놔두면 똑같이 폐허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공허가 공허가 허감이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참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마치 사람이 쓸모가 없겨져 버려진 것과 같이 폐허가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신화적으로 또 운유적인 방법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해요. 그 때문에 창세기를 보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다 군원이 있는 자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폭감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주변에 운행하느라 할 때 이 혼돈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친화가 아니고 지금 있는 이야기예요. 또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폐허가 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표명을 위해 운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땅에 내려오려는데 혼돈과 공허가 흙 컵압이라는 물로 덮여있어서 내려오지 못하고 부위를 떠돌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문제의 원인은 물이 땅을 덮어버리는 모습을 고쳐주도록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땅이 물로 덮여 있으니까 무용지물이 된 것이 콘돈과 공허와 흑암인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생산하는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물에 덮이면 질모가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상주한 사람은 그 자체로 운전하고 연합하게 운전하지만 한유환자가 와서 초기여서 천학발을 먹여서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천학을 먹은 아담은 하나님에게 질모가 없게 됐죠. 영의와 생명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의와 생명인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의 사람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끼워져야 하는데 이것이 파괴된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것이죠. 그러니까 땅이 혼돈과 공허한 것은 정작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인것처럼 사람이 허무한 것도 자기의 주인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정작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상이 없으니까 자기를 나타내줄 성상이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천학으로 위치를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찾는 거죠. 사람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시작하고 부르지 시작했고 이삭과 야곱 어쩌자 모제를 통해 율법으로 이스라를 세웠지만 하나님은 하나로 연합변인된 한계가 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제를 통해서 새 언약을 내놓았지요. 그러니까 나의 법을 그들 쪽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을 두겠다는 것이죠. 율법은 반대로 우리 안에 와서 뭔가 못 짓고 바꾸고 가는 것이 율법인데 생명은 반대예요. 그 안에 들어와서 나가는 거죠. 표현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해서 자선의 연연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으로 나타났대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예수의 제안이 또 죽음이 실어서 다 떠나버렸잖아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에게 쓸모가 없어서 버리고 떠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았던 땅이에요. 맨 처음에 돌아가면 원형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로 인해서 결국 천악으로 덮여있던 최상의 세계에서 온전히 땅으로 드러난 모습인 거죠. 원형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착보지 않고 필요한 원형인 사람 아멘 적어도 누구에게는 찌일 때가 있고 필요한 사람이 되면 허무가 사라져요. 만족한 인생이 되고 아멘 목사님 말씀 중에 최대지 최대지 청제님이 사장님에게 사장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지이니까 경년 최임이 없지 지어진다고 한 것처럼 나도 경년을 뭐 4년 넘었어도 계속 근무하고 있잖아요. 뭐 비록 만년 대리지만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사람으로 지이고 보니까 경년 없이 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만은 없게요. 아멘 아멘 그렇지만 그보다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친애자매와 가정을 이루어 경년 없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아멘 집자의 구조안에 포함되서 위치가 회복한 자랑으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 것은 더 기쁘고 감사가 돼요. 아멘 땅이 혼돈하고 왕역 부감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주변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은 목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구절이에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천황 아래 놓여져 하나님 목적에서 멀어진 인간은 어디로 가는 어디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일로 인생을 바쁘게 초모해요. 초모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도시로 큰 도시로 가잖아요. 그런데 큰 도시로 가면 갈수록 더 바쁘게 인생을 소모하고 말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어느 날 세상의 현실이에요. 남이 문제로만 볼 문제도 아니고 나도 그런 세상 속에서 과장으로서 생활을 하려니까 집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사지에서 회사 기숙사 과장 지구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한 달에 두 번 집에 와요. 그것도 교회에 갈 수 없는 갈 수 있는 일률이 아니고 슬슬 집에 와요. 아무튼 땅이 혼돈과 공허와 허감이 깊은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혼을 계속해서 충명으로 은혜 하시는 게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땅을 사지니까 귀엽고 천지로 상주한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땅을 그에 자치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러난 땅이 있으면 반드시 찌를 뿌려야 많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상주는 재미있게 되어있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캄캄한 밤에 비추는 빛과 같아요. 은혜의 빛이죠. 그건 자연 천장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일자 안에서 발생하는 천장이죠. 이걸 모르니까 자연의 외면만 바깥면만 보고 창조냐 진화냐 하는 농정은 여전히 세상을 진행 중에 있어요. 빗나간 인생을 보는 안심한 모습이죠. 어쩌면 어쩌면 어때나 어려서 이제 내 장애 관계인데요. 어려서 생각장애를 자각 하면서부터 나는 부끄러움이 크게 많았어요.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평온하게 살았지만 살았지만 자라면서 세상에 나가게 되었을 때 혼돈과 공허와 허감이 주는 불안 이 불안감이 실감되었어요. 알 수 없는 환경과 사건들이 나아게 오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잖아요. 그걸 벗어나보려고 학교 공부와 상관없는 책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인생을 알려고 했는데 길을 찾히는 헌영 점점 오리무중에 빠졌어요. 있다면 둘이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해피엔딩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 책 외에는 다른 책은 다 재미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있는 외로움에 있다 보니까 나를 도와줄 친구라든가 또 성의라든가 누나를 원했는데 천지인은 거리가 멀었죠. 더군다나 나의 짝은 어디 있는지 마음만 안 안 하셨죠. 어느 날 중학생에 했을 때 집에 갈 통금버치를 기다렸어요. 그때 학교는 충주에 있고 집은 충주비료 공장 사태된 목행동에 있었어요. 왜 통금버치냐면 충주비료 공장에 다니는 직원 자녀라면 통학하는 데 허용했어요. 같이 타게 직원하고 같이 면용으로 여하튼 통금버치로 기다리는데 한 낯선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가지고 US로 인해서 AD와 PC로 나누게 사탈권이 있는데 아냐고 물어요. 나는 그때 개념이 없었고 생소해가지고 개념이 없었고 생각이 예밀한 것이 없으니까 통금버치에 올라서 통금버치에 타 올라서 타 타 타 가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다 이겨버렸어요. 별로 실감나지 않아가지고 나하고 관련이 돼야 되는데 나하고 관련이 안 돼가지고 왜 다 잊어버렸냐 나한테 알고자 하는 뭔가가 다가왔으면 제가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알아보지 않은 걸 봐가지고 별로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뭐 지나가게 해서 차영리라는 차영리라는 책자 실감나지 지나가서 지나갔죠. 이론 같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창 한창 후에 저거 나보고 어디 가자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따라가는 곳이 대원사 2층 양옥집 양옥집이에요. 대원사 2층 양옥집 옥장에 수많은 사무실이 있었어요. 거기에 놀랍게도 두 번이나 만났던 그때 두 번이나 만났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덕호영이에요. 그때 놀랍기도 했고 반갑기도 했죠. 그 후에 나의 삶은 점이 없어서 일어나는 관계의 미숙이 미숙으로 많은 칠수를 겪었고 과정도 겪었죠. 그렇지만 독차의 마침 안에 떠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참 사람이라는 작은 빛을 보게 됐어요. 그때 인생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그냥 떠나 떠나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인생에 대한 안식을 누리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 성적이 변화가 됐어요. 그전에는 핸티켓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이었고 복부름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고 기다린 사람이 변해 가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또 핸드캡으로 핸드캡에 인한 제한 그냥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온 과정들과 그 빛은 혼돈과 공허와 허가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와 나를 정작하신 목사님 하정과 신규제여라는 작은 생명의 순터가 있죠. 할 수 있는 공간 허척 마지막에 목사님이 발견한 위치가 회복되는 최종적인 부족의 복음 또 부안에 포함되어 하나로 연합되어 살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참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포함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십자가 예수라는 땅안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로 연합으로 익혀진 주님을 찾아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